마술쇼 Ladies and gentlemen Tonight! 아룡스 마술쇼에 오신 것을 Welcome everybody!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왜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죠? 마술사 같지 않아요? 웨이터인가? 식사는 어떠셨나요? 아니면 할머니인가? 아이고, 용석아! 오늘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해주신 걸 보면 마술에 관련된 무엇인가요? 제가 직접 해본다거나 쇼를 본다거나 그래본 적은 딱히 없어요 마술과 관련된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뷰티 뭐 이런 거잖아요 마술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모자? 손수건! 마술 같은 결국 화장품! 그걸 위해서 날 이렇게 뵀다고? 너무 가요 그래서 오늘 아이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들어와! 이게 뭐야? 최현우의 마술교실 스페셜 기브드? 이게 뭐예요? 오늘 진짜 마술 마술인가요? 아룡이 어디 갈게? 아룡이 사라지는 마술 귀여워 엄청 귀여워요 당신은 마술을 해 본다는 생각을 해볼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없는데요? 단 한 번도 저 아예 쓰잖아요, 손재주 진짜 장난 아닌 거 설마 제가 마술을 직접 해봐야 되는 건가요? 마술을 막 해보면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어볼게요 짠! 진짜 마술 마술한 도구들이 나왔어요 너무나 생소하다 그럼 살짝 볼게요 그 푼! 이렇게 써 있어요 결코 마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지 말라 결코 같은 마술을 두 번 이상 반복하지 말라 충분히 연습하라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구성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베이직 클래스, 미들 클래스, 마스터 클래스 나눠져서 마술 각각의 이름?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게 마술 교실 설명서네요, 보니까 그리고 얘는 DVD 그래서 여기 마술을 각각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비법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나름 배운 여자니까 내가 공부 좀 잘하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마스터를 하고 이걸 싹 해보면 나도 여기는 이 오빠처럼 될 수 있는 겁니까? 해봅시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